맞춤법에 맞는 단어만 입력이 가능하고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는 아예 입력이 안 되는 자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입력기로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겠죠? 이건 어떨까요? 왜 자음 ㄷ을 ㄷ이 아니라 ㄷ으로 부르는 걸까요? 이런 문장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 문장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폰트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처럼 표시되어 왜 자음 ㄷ을 ㄷ 무엇이 아니라 ㄷ으로 부르는 걸까요? 이렇게 공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ㄷ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지 못하는 폰트들이 무척 많습니다. 폰트 모음 사이트인 눈누를 기준으로 ㄷ과 ㄷ이라고 입력을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뜨는 새 폰트 인기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뜨는 새 폰트는 정상적으로 ㄷ, ㄷ 둘 다 표시되네요. ㄷ은 모든 폰트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죠? 자주 쓰는 ㄷ이라는 말은 모든 폰트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잘 쓰지 않는 ㄷ의 경우에는 그래도 잘 표시하는 폰트도 있고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폰트들도 있습니다. 이 ㄷ이라는 글자를 표기하지 못하는 오류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아예 글자조차 입력이 안 되는 경우 둘째, 입력은 되는데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 셋째, 글자 표기는 되는데 다른 해당 폰트와 기본 폰트와 모양이 다른 경우 이 세 개로 나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폰트를 개발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사용되는 올바른 어휘라는 이런 모호한 개념을 폰트 개발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폰트는 쓰이든 쓰이지 않든 상관없이 자음 모음으로 조합 가능한 글꼴 모음이어야 하죠. 표기에 오류가 있는 폰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눈 사이트에서 ㄷ과 ㄷ이라고 입력하고 이제 비교해 봅니다. 폰트들을 그럼 여기 네번째, 여기 입력이 공백으로 표시가 되죠. 여기도 공백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도 공백으로 표시가 되네요. 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폰트 모양이 다르죠. 여기도 폰트 모양이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여긴 아예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도 공백, 여기도 공백, 여기도 입력이 아예 안 됩니다. 폰트 다르죠? 여기 폰트 달라요. 공백, 공백, 입력 안되고 다른 폰트, 공백, 세 종류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여기도 공백이고요. 다른 폰트들로 표시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여기도 공백이고, 입력 안되고, 공백이고, 계속 공백이 있네요. 표시가 안됩니다. 읏자를 표현하질 못해요. 다른 폰트들도 많이 있고, 공백, 공백. 네, 다른 폰트들도 되게 많죠. 입력이 가능하긴 한데, 읏이라는 글자를 넣을 수는 있는데, 폰트가 다르게 표시되면 안되겠죠. 네, 이 세 종류가, 세 종류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아주 이상하죠? 폰트가 다른 곳과 다르니까. 네, 디자인이 예쁜 폰트들도 많은데, 이게 입력되지 않는 글자가 있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 읏을 표시할 수 없는 폰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확히, 뭐, 세볼 필요는 없지만, 대략 느낌으로 보면, 한 20%, 25%? 그 정도는 잘못 표시하거나, 표시를 못하거나, 그런 오류가 있는 게, 한 4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현재 사용되는 올바른 어휘라는 모호한 개념을 폰트 개발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되고, 쓰이든 쓰이지 않든 상관없이, 자음 모음으로 조합 가능한 글꼴 모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